네 안녕하세요 버프웨이트 조정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이의킹 때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의 최신 버전을 한번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프 스위터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계속 동영상을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버프 스위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면 앞에 시리즈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프로페셔널, 커뮤니티 버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프리 버전, 커뮤니티 버전이 바로 프리 버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프록시나 인트루더 아니면 스파이더 그런 기능들은 사용할 수가 있지만 취약점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웹 취약점 분석 스캐너가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어떤 스레드 제한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프로페셔널에서는 제한이 없는데 프리 버전에서는 제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물론 프록시 개념으로만 사용을 한다면 버프 스위터를 충분히 프리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웹 취약점 진단까지 한다면 가격 대비 효율적인 것은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을 사용하겠고요. 아니면 아쿠렛틱스 같은 경우나 앱 스캔 조금 더 고급진 그러니까 좀 비싼 거죠. 비싼 웹 스캔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가격 대비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은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이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은 약 한 1년에 라이센스가 약 한 400달러 우리나라 돈은 지금 현재 50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를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버프 스위터가 2점대로 가면서 기존 1점대 버전하고 좀 UI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번에 좀 안정적으로 되면서 사람들한테 커뮤니티 버전이던 프로 버전이던 2점대 버전들이 현재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신규 버전에서 2점대나 1점대를 서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2점대를 사용한다면 기존 책들이나 아니면 동영상하고 많이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1점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그런 컨텐츠들이 나오면 2점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커뮤니티 버전 같은 것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로스페셜 버전 스캔어겐에서 UI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1.7 기존 버전인데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면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그냥 실행이 되면 이거는 프로페셔널 버전입니다. 저도 오늘 구입을 한번 해봤어요. 예전에 한번 책을 쓸 때 구입을 했다가 한동안 그냥 모이킹 실무를 많이 뚫릴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교육과 그 다음에 저도 모이킹 사업들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7 때는 스캐너라는 이 테잎이 위쪽에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스캐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 기능하고 바로 스캐너 기능을 하면서 결과들을 이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2.8에서는 이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메인처럼 이렇게 보이는 현상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현재 프로버전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프로페셔널 2.1대 버전이고요. 메인 페이지의 대시보드에 이렇게 스캐닝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캐닝을 하나 제가 테스트로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고요. 위에 테이블로도 스캐너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처럼 어떤 우리가 스캐닝을 하기 전에 오른쪽을 눌러가지고 Engagement Tools를 하고 있거든요. 요 부분이 커뮤니티 버전에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스캐닝 기능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버프 스위터의 프로버전의 꽃이죠. 어떻게 보면 꽃인데 요것들을 하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런 좀 깔끔함 UI가 좀 바뀌었다 요거 빼고는 거의 동일하고요. 조금 더 이제 좀 성능면이나 그런 것들이 더 좋아졌겠죠. 좋아졌던 것이 있고요. 이 대시보드에서 이제 보시면은 잠깐 이제 리뷰할 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메인 페이지에서 뉴 스캔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바로 크로링과 그 다음에 취약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로링이라는 것은 사이트를 사이트를 하나씩 훑어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버프 스위터 커뮤니티 버전 시리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스파이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트들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링크들을 따라가면서 그 사이트의 구조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조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바로 취약점 스캐닝까지 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는 바로 크로링까지만 할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상을 포함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좀 더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제외할 거나 아니면 포함할 거나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스캐닝 근육에서 이쪽 부분이 정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항목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는데 이 셀렉트 프럼 라이버리를 가시면 기존에 여기에서 만든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크로링 크로링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크로링을 좀 더 더 이제 딥하게 하는 거 몇 단계 더 상단으로 가서 하단으로 가는 거죠. 하위로 가가지고 더욱더 딥하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취약점 분석 같은 경우에도 어떤 크리티컬 이슈만 할 것이냐 아니면 확장자만 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그 옵션에 따라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게 싫다. 그러면은 New를 눌러가지고 이 크로링과 진단 요 정책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UI가 모르겠습니다. 좀 1.7대보다 더 옵션들 설정하는 것이 더 편하나 편하냐 이게 편하지 않냐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할까 이런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1.1대보다 2.1대의 그 한몫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고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 스캐닝하는 과정에서도 이 디폴트로 돌리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전수진 할 때는 필요성이 있지만은 진단을 하다 보면은 각각 서비스마다 요 정책들을 나눠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UI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기존 거에 아직은 저도 익숙해가지고 여기 좀 보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다 알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번에 구입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버전이 구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좀 시리즈로 좀 더 여러분들한테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다음에 폼 로그인 정보들이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로그인에 관련된 것들을 자동화시킬 것이냐. 그 다음에 리소스에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요것들을 정하고 난 뒤에 바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정보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들이 나오는 거죠. 어떤 취약점들이 나오는가 바로 볼 수가 있고요. 뭐 기존하고 요거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블클릭을 하시고 확인을 하면은 뷰 디테일이죠. 더블클릭이라는 뷰 디테일을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스캐너 요 1.7대에서 봤던 그 스캐너 결과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필터링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UI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UI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랜더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요런 식으로 별도로 랜더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요런 기능들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좀 성능과 퍼포먼스로 안 좋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페이지를 또 생성해서 뿌리는 그런 기능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봐야 할 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요. 그래서 진단하고 난 뒤엔 이것들이 어떤 것들이 의미인지 저도 조금 더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으면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고 예, 실무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조금 조금씩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버프 스위터 프로 버전 활용법들 실무 관점에서 활용법들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